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미니메이드 스파클링 텐 청포도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5kcal? 350ml인데 당류는 0% 지방 0% 나트륨 6% 칙성사이다 재료도 먹어보고 커피 코카콜라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건 나랑도였거든요 사실 이건 마녀 입맛에 잘 맞아요 마트에서 지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샀는데 당도 없고 혈당도 괜찮더라구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마시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 입맛에 딱 맞고 그런 건 아닌데 마녀가 좋아하더라구요 좀 먹다보니까 저도 좀 익숙해지고 맛도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당뇨인을 위한 탄산음료가 더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료 같은 거는 빨리 올랐다 내리기 때문에 할 얘기 다 하고 후딱 마시고 바로 찍어야 되거든요 미니메이드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오래된 회사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당뇨인이다 보니 뭐 딱히 먹을 일은 없었어요 과일 주스도 많고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네요 청포도는 그냥 대부분 다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료수는 또 따는 맛? 잘 마시겠습니다 옛날 청포도 쭈쭈바 시덕시켜놓은 듯한 그런 맛 탄산이 나랑듯처럼 막 세지는 않아요 일반 환타보다도 탄산이 좀 약한 듯한 느낌이랄까요? 환타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좀 더 맛도 좀 약하고 탄산도 좀 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은 채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 가스 설명수도 아닌데 사이다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러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상으로는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탄산이 세지는 않아요 탄산음료를 따른 건 안 먹고 나랑드만 먹다 보니까 나랑드의 그 강한 탄산 때문에 이게 저한테 특히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탄산은 안 먹어봤으니까 상대적으로 탄산이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는데 어찌됐건 확실히 나랑드보다는 탄산이 훨씬 약해요 여러분들 아시죠? 음식 먹고 혈당 찍을 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두 시간씩 재서 찍는 거 아시죠?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10분 후에 혈당을 찍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자꾸 점점 넓어진다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랑드만 먹는 거라 그 중에 나는 나랑드를 택하겠어 그렇게 먹는 거하고 좀 기분이라도 좀 내야죠 그쵸? 당뇨림들도 먹을 수 있는 탄산음료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일단 변화 보시고 가끔가다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마셨습니다 그럼 또 enem Captain 질문 Question 말씀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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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bedeutet question Leuten 질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